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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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토리 보고 왜 울어? 채호야. 채호. 채호 보고 울었구나. 채호야. 어머. 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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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냐 아이고 기다려 들어와서 먹어 아니야 얼른 먹고 가 명실에 따라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명실이 저 옆에 있어 닭고기만 좋아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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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려 버리네 엄청 세게 날리는데 종이와 먹어 엄마 갈게 엄마 다른 데 또 밥 주러 가야 돼 왜 도망가 하찌가 도망갔지 아 괜찮아 일로와 치돌이 와서 그랬구나 치돌아 우리 치돌이 건재하네 하찌야 하찌야 애들 괴롭히지마 하찌야 하찌 양바 채호가 여기서 쫓겨났나 어머 채호 저기 있다 채호야 채호 채호 채호야 채호 우네 채호야 아이고 더운데 그 안에 있었어 채호 근데 시원하다 이제 좀 나와 콩이야 콩이야 콩이 어 매실이네 매실이가 쫓아왔네 매실아 기다려 줄게 아휴 우리 앙이 거기 있었구나 기다려다 앙이야 아휴 명실이 왔네 아휴 걱정했다 며칠 안 보여서 여기 있었구나 기다려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명실아 왜 안 먹어 너 아픈가 왜 싫어 와서 먹어 먹어 이거 먹으면 또 됐어 먹어 응 응